그릇나랴 전북나랴 서사한 길마을 저녁을 웃고 나서 꿈도 바른데 그릇나랴 전북나랴 전북나랴 그릇나랴 전북나랴 전북나랴 바본데 눈물이 바볼나랴 그릇나랴 전북나랴 그릇나랴 전북나랴 그릇나랴 전북나랴 그릇나랴 그릇나랴 나리모나, 기타고나, 고사하게 말 저 모름과 박탄빠랑 한도 많은데 여동의 동화가 왜다리 아우에다 하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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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재미 해가지고 아우에다 하군지 오지다리 마을 날이 없구나 스마트 12.59 야 우리 각서리들이 농담하고 반말하는거면 웃기려고 하는거에요. 예를 들어 각서리 타는게 반말이잖아요.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반말로 끝나죠. 근데 여기서 오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얼씨구씨구 들어가도 될까요? 저절씨구씨구 들어갑니다요?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반말. 농담도 하고 저희가 여기 계신지 언제 봤다고 반말하고 웃기려고 한거니까 아시겄죠? 근데 그나저나 올해 춤추가 어떻게 되어있는데 반말이세요? 야 혼자 어떻게 말해? 내가 정말 오빠야 이 년아 반말하고 있어. 언제 한번 이렇게 까불다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배워놓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혼자 오셨어요? 어머 이거 어디있어요? 어머 이거 어디있어요? 하긴 이런데 이거 데리고 온 것들이 저기서 나가듯이 첫 부킹을 하는데 잘 나와 이제. 잘 나와 이제.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아 시야. 저 안에 들어가 같이 서라고. 니가 세야지. 니가 저쪽으로 세야지. 기다리세요. 이따가 제가 그 가장 좋은거 하나 해줄게요. 아니 남자를 해줄게요. 고기가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양념 바베큐. 아 양념 바베큐. 이야 이게 양념 바베큐랍니다. 근데 고기가 엄청 맛있게 생겼는데 이게 소주 안주 안주. 진짜 맥힌네 소주 안주. 여기 있는 손님들도 소주 안주 많이 시켜요? 예 엄청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엄청 부드럽고. 이야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맛있는데. 이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여기 해수욕장 오면은 이거 언제든지 드실 수가 있는겁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16호 해수욕장에는 이런 맛이 좋은 고기도 이렇게 있다는데. 이야 내가 봤을때 아주 유명한 서울에서 맛본것처럼 그런 고기가 있는데. 예 온대요. 내가 봤을때 기가 막히데. 우리 16호 해수욕장 오면은 우리 관광객들 이거 많이 옵니까? 예 엄청나게 옵니다. 아 엄청나게 많이 와요? 자 엄청나게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거 맛보러 오시라고. 특별히 아주. 우리 사모님께서 부지가 부지하니까 양도 많이 주시네. 부지하니까 모르겠어요. 아 부지 마게 양도. 이것도 이거는 뭐에요? 아 이거는 곱창구이. 이야 이게 곱창구이에 소주 한잔에 딱 찍어먹으시겠네. 소주 한잔에 막걸리 한잔에. 이야 소주 한잔에 막걸리 한잔에. 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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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따 이거. 손님들도 이거 오셔가지고 언제든이 너무너무 맛이 좋으니까. 누구나 다 드실 수가 있고. 가격은 얼마나 갚니까? 가격은 달라는 대로 돈 가격은 없고. 많은 아침은 많은. 삼천이면 삼천은. 오천이에요. 오천은 언제든이. 이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정도 가면은 한 오천아치는 되겠네요. 이야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16호 해수욕장을 찾아오시면요. 이렇게 좋은 상품과 좋은 이렇게 메뉴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시면 박설이 구경도 하고요. 박설이 구경도 하고. 음악 공연도 합니다. 자 언제든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밑에. 전화번호 밑에 나갑니다. 전화번호 밑에. 됐어요?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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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창, anyaklex 상관에 있는.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공중적으로 인기가 높아서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태포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게 엿짱사고는 딱 맞거든요. 그날은 그 어저께 눈 근육까지 짓고 오셨나봐요. 그 부작용이 됐는지 잘 나왔는지 한 번 조준할 때가 왔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올려봐. 여기 쪽팔려던데요? 그럼 나는 얼마나 쪽팔릴까. 몸을 팔려니까 뭐 안 서빙을 하고 있냐. 꼽히고 세운다. 마이크를 놔두고 갔다와. 몸을 팔아도. 우리 사모님의 신청하신 꼽히 세운다. 잘 오십니까? 잘 오십니까? 가까이 안좋아. 젓가락으로 또 되려나 빨리 갖고 오세요. 이러지 말아. 이 노래 맞죠? 맞죠? 내가 볼 때 엿짱사 규정 많이 한 것 같죠? 네 노래 아는 것 같죠?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막걸리 동동주가 이렇게 준비 많이 되어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우리 배털지는 집에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맛이 좋은지 보시고 한 잔씩 하십시다. Milest. 안들어야지 빨리! 참 다녀. 다 안들어구먼. 너 여기서 들고. uckle héici아. øbehợ. 자 노래5번 하연"? 아. 구레보. 자, 랩자